그 다음에 네 번째 개념은 뭐냐면은 이제는 분모가 같은 분수로 나타내는 게 문제야 그러니까 두 개의 분수가 있어 예를 들어서 이런 걸 하려 그래 2분의 1 더하기 3분의 1 이런 거 하려면 더하기를 하고 싶어 근데 어때 잘 안 더해지지 왜 얘는 분모가 2고 얘는 분모가 3이라서 이거는 쉽지 않아 그지 근데 예를 들면 이건 어때 5분의 1 더하기 5분의 2 이건 어때 이거는 바로 돼 왜 돼 왜냐면 피자 다섯 조각으로 나눈 것 중에 한 조각 더하기 두 조각 하면 세 조각이 되니까 근데 이거는 분모가 다르니까 그렇지 그러니까 분모가 이렇게 다르면 저 어떻게 하는지 알거든요 어 한번 말로 설명해 볼래 어떻게 하면 될까 2분의 1과 3분의 1 더하면 어떻게 말하지 이걸 동그라미가 있다고 해봐요 그래 가지고 2분의 1 여기고 여기는 어떻게 그럼 여기에서 얘를 더하는 거잖아요 응 응 그럼 얼마야 그럼 그랬잖아 얼마야 5분의 2 아닌데 아니지 쉽지 않지 아니 잠시만 6분의 2 1분의 1 1분의 2 이거는 어떻게 되냐면 봐봐 6분의 대충 뭐 같아 6분의 5 같지 않아 6분의 5 같애 근데 방법이 뭐냐면 얘를 얘를 똑같이 맞춰주는 거야 이거를 통분이라 그래 통분 너 분모를 이 오른쪽 것처럼 누누야 힘들면은 쳐도 되니까 할 거면 집중해서 하자 응 봐봐 분모가 똑같아져야지 계산이 되잖아 분모가 다른 분수가 나오면 분모를 똑같이 만들어 주고 싶은 거야 맞지 그럼 이거 어떻게 똑같이 만드냐 여기 너무 좁으니까 옮겨 보자 어떻게 똑같이 만드냐 아까 공부 뭔가 했었지 같은 분수로 만들 수 있지 2하고 3이 되는데 2는 곱하기 3 곱하기 3을 분자 분모에 다했지 그럼 뭐가 돼 6분의 3이 되지 곱하기 3하고 곱하기 3 한 거야 둘 다 6분의 3 되지 얘랑 2분의 1이랑 같지 난 3분의 1은 어떻게 돼 6분의 뭐랑 같겠어 6분의 3에다가 2 곱하였으니까 여기도 2 곱하면 2랑 같겠지 이제 계산이 되잖아 니가 예상한 6분의 5랑 같아 지는 거지 이게 통분이야 분모가 다를 때 분모를 똑같이 맞춰주는 걸 근데 아빠 지금 얘기할 거 있어요 분모 같은 걸 하니까 이건 넘어가도 될 거 같고 그러니까 이게 통분이고 말은 기억을 해야 돼 윤우가 그래야 문제를 풀거든 그 다음에 공통분모는 여기서 6 이런 거 공통으로 된 통분한 분모가 공통분모가 되겠지 됐지? 그러니까 통분이 왜 하는지도 알겠지 더하기 빼기 하려고 하는 거야 분수끼리 그래서 여기 내용을 좀 보면 6분의 1과 9분의 4를 통분하기 그러면 6분의 1과 9분의 4인데 분모를 맞춰주기 위해서 왼쪽 거에는 9를 곱해주고 오른쪽 거에는 반대쪽에 있는 6을 곱해주면 54분의 9, 54분의 24 이렇게 해서 똑같이 맞춰지는 거지 근데 사실은 이거는 너무 많이 곱한 경향이 있어 얘를 약분해서도 똑같이 만들 수 있거든 분모를 그 방법은 뭐냐면 6하고 9에 6하고 9에 최소공배수 있지 6의 배수이기도 하면서 9의 배수이기도 한 게 최소공배수잖아 그런 걸 찾으면 뭐가 돼 그게 18이 되지 왜냐면은 너 이거 하면 되잖아 3 2 3 하면은 4 곱하면 18이잖아 이렇게 다 곱하면 18이잖아 18로 맞춰주면 되지 그래서 왼쪽에는 6에서 18이 되려면 3배 해주면 되고 분모 분자 둘 다 오른쪽은 9에서 18을 만들려면 분모 분자 둘 다 2배 해주면 되니까 18로 맞춰줄 수 있는 거 그러면은 요 다음에 뭐 할 건지 알겠지 통분을 여기 배웠잖아 아빠가 아까 얘기한 거 있지 합치는 거 그거 다음에 하겠지 이해했어? 아빠는 설명을 한방에 여러 개를 같이 해버렸어? 차분하게 의미를 생각하면서 해 봐 답을 쓰는 것만 중요한 게 아니야 왜 이걸로 곱했냐 얘하고 얘를 보기 때문이야 10분의 3과 8분의 7 그래서 8을 곱하고 8이 왜 10을 곱하는 거지? 70이냐? 응 80, 80, 70 근데 이거는 많이 했다는 얘기지 너무 그치? 근데 요 7자는 아빠가 고치라 그랬어 왜냐면 9하고 헷갈려 다시 지우고 하면 좋겠는데 근데 이거는 너무 많이 갔다 그랬지? 더 좋게 하는 방법은 뭐라 그랬지? 10하고 8의? 8하고 8의? 8의? 나누기? 최소공배수를 찾아서 그걸로 만들면 되지 그럼 뭐야? 10하고 8의 최소공배수 10하고 8의? 자 10의 배수이기도 하면서 10, 20, 30, 40 배수이기도 하면서 8의 배수 8, 16, 30 이런 거 중에 만나는 게 뭐가 있겠어? 제일 간단한 2? 배수잖아 2가 아니라 10의 배수 10, 20, 30 이런 거 하고 8의 배수 8, 16 80 80 전에도 만나지 않을까? 아 40 어 40이지 그럼 40에 맞춰보는 거지 그러면 어떻게 되겠어? 왼쪽은 이게 더 중요한 거야 근데 실제로 할 때는 2에? 방법 2를 이용해 왜냐면 더 간단해지니까 너무 잘했어 나누기 2네 너무 잘했어 그치? 그러면 뭐가 더 좋아? 목표가 뭐야? 분모를 맞춰주는 건데 그러니까 밑에 게 좋은 그치? 이해했지? 아주 잘했어 그러면은 유제 10번을 안 해도 될 거 같아 그렇게 그렇게 缺이에요 알겠습니다 들이 될 거 아 그의 알 아 알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